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공부를 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기쁜데요 이렇게 내가 기쁜 이유를 표현하는 방법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라는 문장 어떻게 말할까요? Zat mui du kap aang Zat mui du kap aang 여기서 우리 Zat 이라는 표현 앞에서 람과 를 배울 때 배웠는데 매우 라는 의미를 가졌죠 그래서 Zat mui 하면 매우 기뻐요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수동태 표현을 배웠는데요 그거 외에도 간략하게 우리가 수동태 표현을 본다면 동사 앞에 이 Newark을 써서요 Newark 플러스 동사 형태로 쓰면 동사 되다 라고 수동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뻐요 라는 문장 한번 다시 해볼까요? Zat mui du kap aang Zat mui du kap aang 그러면 한번 문장을 더 알아볼게요 그래서 형오빠인 당신과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는 문장입니다 Zat mui du noi chuen voi aang Zat mui du noi chuen voi aang 여기서 Noi chuen 이라는 건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고요 Voi는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Noi chuen voi는 보통 한 문장처럼 쓰여서 누구누구와 이야기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누나 언니뻘 당신을 해서 당신의 이름을 알게 되어서 매우 기뻐요 라는 문장입니다 Zat mui du noi chuen voi aang Zat mui du noi chuen voi aang 여기서 miet 이라는 표현은요 알다 라는 의미고요 tenkuo chuen 그래서 고어는 뭐뭐 의 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tenkuo chiji의 ten이름 이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 라는 표현인데요 Zat mui du noi chuen voi aang Zat mui du noi chuen voi aang 오 네 여기서요 동사 뒤에 우리가 라 이 라 이라는 표현을 쓰면요 동사를 다시 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 하면 다시 만나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을 활용해서 한번 대화해 볼게요 여성이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뭐뭐 해서 기뻐요 라고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는 대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당신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요 라는 문장입니다 Zat mui du kap aang Zat mui du kap aang 그러면 이제 남성분도 나도 그래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나도 그래 라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잉 공태 아잉 공태 네 한번 또 만들어볼까요 네 한번 또 만들어볼까요 당신을 찾아뵙게 돼요 방문하게 돼요 라고도 쓸 수가 있는데 대화해서 매우 기뻐요 라고 말하는 표입니다 Zat mui du noi chuen tam aang Zat mui du noi chuen tam aang 나도 그래 뭐였죠 아잉 공태 아잉 공태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우리는 다음과에서 만나겠습니다 имеissa 네 여러분 workers 네zelf 안녕하십시오 신뢰다 soldier 뱅 영원하십시오 감사합니다.